안녕, 형들.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. 오늘은 샤크스 NFT에 대해 소개할게. 샤크스는 PRC 20체인의 무지성 상어들이고, 발행량은 4천 개, 가격은 무료 민트인데 아직 민팅 날짜는 안 나왔어. 스닉픽은 주황색 배경의 상어들이야. 뭐야, 오늘부터 주황색 메타인가? 샤크스 트위터는 하루에 천 명씩 늘면서 하입이 붙고 있고, 디스코드는 어제 오픈했어. 활이 받는 방법은 지금 초기라 채꿀이나 초대, 펜하트 밈 좋아요, 리트윗 등 다양한 방법들로 얻을 수 있어. 내가 활이 10개 받아왔는데, 관심 있는 형들은 이벤트 참여해. 지금 PRC 20 불장이 오면서 비트코인 샤키, 캐츠, 비트코인 베어, 프로그 등 별의별 동물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, 뭐가 성공할지 모르고 무료 민트니까 무지성으로 드가보자. 오늘 민팅한 비트 베어는 0.0028에 민팅해서 0.0088에 판매되고 있어. 그리고 매직에 댄 설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. 매직에 댄에서 민팅할 때, 민트 누르면 무슨 NFT가 구매되는지 보이니까. 확정할이나 시간 여유 있는 민팅이라면, 계속 거절해서 좋은 걸로 민팅하는 걸 추천할게.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.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?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. 감사합니다. 구독 모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